모두의 핸드볼 수적으로 유리한 수비 6대5 수비 1 골을 가진 공격자를 2명의 수비자가 방어하는 훈련 방법입니다. 수적으로 유리한 수비 상황에서 골을 가진 공격자를 2명의 수비자가 방어해 수비자 사이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. 6대5 수비 2 1명의 수비자, 포로드 수비자가 공격팀의 핵심 선수를 맨투맨으로 방어하며 5대4로 방어하는 수비 전술 훈련입니다. 6대5 수비 3 수적으로 유리한 수비 상황에서 2명의 수비자가 핵심 공격자 2명을 맨투맨으로 방어하는 수비 방법입니다. 수비자의 적극적인 방어로 가로채기와 함께 펌오버를 만들 수 있는 수비 방법입니다. 3 2 3 4 5 6 7 10 13 12